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요즘 많이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건 반장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뭐냐면 한 주간에 있었던 어떠한 사건 사고를 전문가들과 함께 같이 분석하고 이때 사람의 심리가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게 사람을 대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심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종종 이렇게 찾아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건 반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최근에 며칠 전에 이런 뉴스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어떤 뉴스였냐면 한 브라질에 있는 한 식당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쪽 테이블에서는 어떤 남자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었고 한쪽 테이블에서는 한 커플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커플. 기분이 되게 나빠요. 여하튼 커플이랑 이렇게 남자들끼리 이 공동체 제가 너무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남성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뭘 먹고 있는 공동체. 이렇게 두 테이블이 있었고 CCTV로 그 장면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오토바이 타고 온 강도가 갑자기 왔어요. 두 명 헬멧 쓰고. 그러고 와가지고 뭘 하냐면 테이블 앞에 가가지고 소지품 다 꺼내. 조용히 다 꺼내. 이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테이블에 있던 이 남성 공동체가 되게 찌질하게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니까 되게 조용했어요. 그런데 이 강도가 이제 돌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이제 도둑질을, 뺏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까 그 커플. 정말 제가 원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 이 커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남자가 혼자 튑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여성분은 혼자서 계속 핫도그를 먹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는 튀고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찾아보세요. 브라질 리우덴 자네이루 한 식당.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장면이 나오는데 남자가 갑자기 강도가 이렇게 도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를 테이블을 도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다음은 우리 테이블이라는 그런 불안감이 몰려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자친구를 눈앞에 두고 쳐요. 정말 쓰레기죠. 이게 남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다 이래요. 자기의 어떤 불안감이었을까요? 이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아직 그 진행되지 않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겠죠. 어떤 두려움이었겠습니까? 결국 내 거 다 털리고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위험한 결과를 맺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겠죠. 여러분. 세상에서의 사랑은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종종 고등학생들도 연애를 하고 이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 되게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너무 이런 단적인 애들이 너무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얘가 너무 잘 보여주잖아요. 자기가 조금 위험할 것 같으면 자기의 유익을 찾아서 떠나는 게 자기의 보호를 위해서 떠나는 게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남자나 여자나 전 똑같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아 진짜 오히려 여자분이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남자는 튀고 나니까 강도에게 강도가 이 테이블에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지 아십니까? 남자의 소지품을 이 여자가 전달하고 핫도그를 다시 먹습니다. 난 이거 먹는 거 주작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핫도그를 끝까지 먹어요. 끝까지. 여성들 위대합니다. 와, 멘탈이 안 흔들려요. 그러고 나가지고 강도가 그냥 가버려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이 위기의 상황에서 사람을 진짜 알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위기의 순간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정말 정확하게 탄로나는 순간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한 예만 들어볼게요. 여러분 베드로라는 인물 잘 아시죠? 베드로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도전적인 사람이고 예수님 옆에서 지만 크리스천이야.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네들 중에서 나 부인할 놈 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 진짜 여기 12명 쟤도 다 있는데 아이 주님 여기 있는 얘네들은 다 예수님 부인해도 저는 부인 안 합니다. 아시잖아요. 그러고 나가지고 결국 부인하는 게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현장에 예수님이 잡히신 그 현장에 그 한번 상황을 보려고 이제 찾아가죠. 사건 반장.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동태를 살펴요. 어떻게 진행되는가. 동태를 살피다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한 여종이 거기서 뭐라고 해요? 어? 베드로다. 저 사람 예수님이랑 같이 다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까 그 브라질의 그 남자친구처럼 나는 저 사람 모른다.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서 부인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전에 예수님께서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부인할 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되게 저항했어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자신을 과신했어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닥칠 이 두려움 이 문제들이 너무도 크게 보이니까 거기서 배신을 때려버리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의 문제가요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집어삼킬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천들도요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금 이 두 개의 비유를 통하여서 보여준 거예요. 뭐 브라질에 있는 한 커플 그 사람들만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천들도요 성경에 보면요 굉장히 많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열한기와 말씀 계속해서 보면서 똑같은 일이 주어졌는데 엘리사가 보는 장면하고 그리고 그의 종이 보는 장면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달라요. 분명히 똑같은 사건이에요. 강도가 왔어요. 그러면 강도가 온 상황은 나랑 얘랑 같이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왜 나는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헤쳐가 주실 거라는 것을 고백하고 왜 이 사람은 도망가냐는 거죠. 여러분 이게 두려움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두려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두려움에 대한 어떤 정의를 보면서 제가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정서적으로 경험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3학년 친구들 공감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닌데요. 여러분들 책상에 앉으면 뭐 고민합니까? 책상에 앉아서 딱 공부하기 시작하려고 하면 뭐부터 막 생각이 들어요? 수능 때 나 어떡하지? 만약에 수능 때 나 배 아프면 어떡하지? 수능 때 머리 아프면 어떡하지? 여러분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벌써 사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 너무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이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인 조던 피터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라보는 시간의 단위를 조금씩 현재 시점으로 당기다 보면 두려움이 줄어들 수 있대요. 다시 말해서 바라보는 시간의 단위를 조금씩 현재의 시간으로 당기다 보면 두려움이 좀 덜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먼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자꾸 두렵고 불안하다는 거죠.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닌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만 계속해서 증폭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방법은 뭐냐면 그 시간을 좀 당겨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등산을 예로 들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산, 정상 혹은 하산을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발을 어떻게 디뎌야 되는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과업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충실해라. 지금 주어진 그 자리에서 충실하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공감 많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거랑 비슷한 얘기를 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피겨의 여왕 이 김연아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막 어떤 사람들이 많이 질문을 했겠죠. 실수하고 자꾸 그러면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두려움 가운데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현재에 집중하려고 노력한대요. 눈에 보이는 그 지점을 바라보고 충실한대요. 지금.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보지 말고 미래는 어차피 예측이 불가능하고 불확실하니까 지금 주어진 것에 충실하다 보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좀 곱씹어보세요. 나는 정말 내가 왜 두려워하는가 결국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정의대로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늘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거기서 두려움이 나에게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저는요. 청소년 시기에 많이 일했던 것 같아요. 청소년 시기에. 그렇지 않나요? 대학의 문제? 연애의 문제? 뭐 결혼? 뭐 여러가지 취업? 뭐 여러분들의 삶에 놓여져 있는 장래의 문제? 여러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그냥 지금 내 자리에서 충실하면서 나아가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여러가지 고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책상에 앉아있는 날 집어삼키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공감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청소년 시기에. 아직도 멀리 있던 그 일들까지도 지금의 고민으로 막 끌어와서 계속해서 그걸로 날 덮어. 그게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 우리 그리스인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일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데 우리는 그럼 뭐가 또 달라야 하는가 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두려움의 이 문제 가운데 뭐 하버드대 심리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고요. 뭐 김연아 선수는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은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를 오늘 들여다볼 건데 성경에서는 오늘 아주 말씀이 아주 간단 명료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여기 요한복음 10장은요. 예수님의 자기소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일곱 개의 자기선언 그러니까 일곱 개의 자기소개 그리고 일곱 개의 표적이 등장합니다. 이게 이런 예예요. 예를 들면 이 요한복음은 제가 몇 번이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특히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요.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싸인이라고 되어있어요. 싸인 영어로. 이게 뭡니까?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기적 이 표적은 싸인이라는 거예요. 싸인 이거 보세요. 내가 이런 비유 많이 했죠. 보세요. 그럼 어딜 봐야 돼요?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봐야 돼요? 손을 봐야 돼요?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봐야겠죠? 이거는 싸인 그 저기 뭐야 이정표 같은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이 기적은요. 싸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오병이어 사건 자체에 주목할 게 아니라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도대체 뭘 보여주고 싶은지를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철저히 이 표적 뭔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제일 잘 증언하냐면 요한복음은 일곱 가지 자기소개 육장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로 하죠. 그렇죠? 그게 일곱 개가 등장돼요. 요한복음. 여러분들 시간 날 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뭐뭐가 있는지. 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소개를 그렇게 하세요. 그걸 통해서 뭘 하냐면 결국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께 접붙임되어서 그분으로부터 말미암는 생명을 공급받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그 진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두려움은 여러분들을 잠식하고 힘들게 만들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참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안과 위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얘기해준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0장에는요. 예수님의 자기소개 중 하나인 나는 양해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이 자기소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인들이 저는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잊고 살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물론 이것을 기억하면서도 두려울 때가 있죠. 왜? 우리 눈앞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목자이신데 선한 목자셔서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그 확신과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자가 필요해요. 우리는. 왜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요. 이 양의 비유 양과 목자의 비유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양은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의 필요 누군가의 필요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양은요. 시력도 어둡고요. 둔하고요. 두려움이 많고요. 실자 양을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우리랑 되게 비슷해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양이 대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목자가 필요한 이유는 내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은요. 그러한 목자와의 선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까지 우리를 끌어가고 있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이 양들의 이름을 다 안 돼요. 그리고 이 양들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다 안 돼요. 그러면서 그 관계 가운데서 이 양에게 필요한 것들은 목자는 공급하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보호해요. 어떠한 맹수들이 공격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늘 안전과 평안을 주는 게 목자의 역할입니다. 양들은 두려움이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요. 안전과 평안은 어디서 누리냐면 그분 안에 거할 때 목자가 우리 곁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과 평안을 누린다는 말씀을 지금 이 말씀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 무슨 역할을 합니까? 우리가 혹시 길을 잘못 가고 있을 때에 그 길을 돌이키는 것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계속해서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이 목자요 그리고 또 양이 받아야 될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목자가 있으면요. 길을 잃어버릴 일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길을 몰라서죠.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다음에 내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되고 내가 어느 대학을 가고 누구랑 결혼하게 될 것이며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정답이 다 나와있으면 우린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대로 그냥 가겠죠. 하루하루. 근데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왜 두렵냐면 그걸 모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요. 지금 이 말씀은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때에 따라서는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 양에게 주어졌을 때 특별히 여기서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 뿐이오. 도둑은 와가지고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양들을 이용하고 양들을 유린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지만 이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이 얻게 하기 위하여서 그 양들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이 양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것이 이 목자 선한 목자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 두려움 가운데도 우리는 봐야 할 것이다. 봐야 할 것 뭡니까?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제가 우리 교회들은 왜 이렇게 양 그리고 목자 이런 그림들이 이렇게 많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남의 집들 이렇게 가보고 이러면 교회 다니는 집들 보면 상에도 양 업고 있고 예수님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가면 곳곳에 뜬금없는데 화장실 이런데도 그런 그림이 붙어있어요. 왜 그런가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저 그런 의도로 하진 않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 그림을 많이 붙여놓은 이유는 이거 기억하라는 거구나.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화장실을 간 그 순간에도 기억하고 집에서 밥을 먹을 때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내가 지금 이 밥을 먹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난 지금 싸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상기하면서 느끼라고 저는 붙여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나를 되게 나 하나만을 위하여서 주목하고 있다는 생각을 들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나한테 이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 거구나. 혹여나 두려움이 들 때에 두려운 마음들이 들 때에 이거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 밥 좀 먹은 사람들한테는 이 말씀 굉장히 식상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는 성경 곳곳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목자와 양.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잘 아는 10편, 23편의 말씀도 그렇고요. 에스겔에 나오는 그 말씀도 그렇고요. 여기에 나온 말씀도 그렇고요. 이 목자와 양에 대해서 누가 보금해도 그런 비유들이 나오고요. 이 비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해. 목자가. 선한 목자가 필요해. 우리의 삶을 철저히 인도해 가실 그 목자가 필요해요. 저는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제가 신앙적으로도 어리고 그리고 막 그럴 때는요. 계속해서 무슨 생각들만 많이 했냐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건 맞아.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요? 두려움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거든요.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이 하나님보다 커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막 열한기가 그때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우리 죽게 생겼다 막 이런 말들 하잖아요. 우리 다 죽었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왜요?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맨날 맨날 문제만 주목하고 문제의 시선을 빼앗겨 버리는 모습들이 성경에 너무도 많이 있는데 그 모습이 제 모습이었다. 저는 어렸을 때요. 이건 또 왜 나한테 주어진 거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내가 분명히 이거 구했잖아. 근데 왜 이거 주시는 거야? 막 이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진짜 제가 수요일이에요. 정확한 기억은 수요일 날에요.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아침에 혼자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가 감사하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 시마다 때마다 인도하셨구나 라는 생각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셨구나. 단적인 예로 저는 잼민이들 너무 싫어합니다. 정말 정말 힘들어요. 잼민이들 이 초등학생들 이 초등학생들 저에게 만약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 그 원수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들이 초등학생들이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든 적이 있어요. 제가 왜 초등학생들을 결정적으로 실화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제가 교회에서 애들이 막 박스로 노아의 방주 만들기 이런 거 했었어요. 노아의 방주 만들기는 해가지고 제가 지나가면서 우와 이거 노아의 방주구나 야 대단하다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돼지야 타 어 돼지야 맞아 어 방주 맞아 돼지야 타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야 이 영원들이 굉장히 악하구나 어떻게 나면서부터 이렇게 신선한 욕을 나에게 할 수 있을까 너무 너무 대단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한켠에 저는 그때부터 포비아가 생겼어요. 초등들을 만나면 이 잼민이들 막 키보드로 사람 막 죽이잖아요. 아 그런 거 보면 막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요 초등학생들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저는 청소년만 만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청소년 되게 무서워하고 힘들어해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를 무시해도 그냥 그래르니 하고 넘겨요. 잼민이랑은 좀 다른 코드예요. 여하튼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계속 기도했어요.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할 거고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때에 따라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저에게 초등부를 2년간 맡기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수요일날 기도하는데 그게 생각에 난 거예요. 왜요? 제가 그날요 어린이집회 설교하러 가는 날이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때부터 훈련시키셨구나. 내가 지금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생각도 못하고 그저 나는 잼민이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미 이미 선한 목자셔서 그 전부터 이 사람을 어떻게 빚어갈지에 대한 그러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 말씀을 전하는데 왜 세대를 구별해? 모든 세대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들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회개가 막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심하다 때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선한 것들을 다 공급하셨는데 거기서 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삿대질하면서 하나님께 막 고백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도 제 자신한테 조명되면서 그치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셨지 우리가 지나온 이 과거의 일들을 다 보면요 그냥이 없습니다. 그냥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주하게 되는 어떠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러한 것들을 결국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이 얘기하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다 사용하세요. 주님은 선한 목자 되세요. 여러분 앞길이 캄캄하고 두려움의 문제가 너무도 커가지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튀고 싶은 그 시점에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을 품고 계속해서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길이 캄캄하고 힘들고 두려움의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를 엄습할 때에 그때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하나님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신다면서요. 선한 목자 도움 없으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치 앞도 모르고 한 걸음도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 걸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이 생명에 대한 위협 때문이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말씀에 얘기해 주잖아요.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길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길까지도 다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34장에 보니까 이 얘기가 나와요. 이 에스겔이 살고 있던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런 짓을 합니다. 토실토실한 이 양들의 이 양들을 잡아먹고 양고기 되게 맛있긴 한데 잡아먹고 그리고 나서 양털로 만든 옷을 입으면서도 양들을 전혀 돌보지 않는 모습이 이 에스겔 34장에 나오는 목자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요. 그 목자들과는 반대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건이랑 목자는 완전히 구별돼서 나오거든요. 사건은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지 않아요. 양을 위해서. 사건은요. 정말 위기의 순간이 나오면 아까 그 서두에서 제가 얘기했던 그 남자친구처럼 튈 거예요. 양들 버려두고. 지금 이 이스라엘의 그 목자들은 그러했다는 거예요. 양들은 전혀 돌보지 않고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살았던 목자라는 거죠. 근데요. 이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 양같은 우리 정말 갈 길을 몰라가지고 방황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원수들과 세상의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틈탈 때에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러한 분으로 조명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제가 더 드려드릴게요. 여기 저기 뭐야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여러분 이거 영상 잘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집에 갑자기 대형 곰이 등장을 합니다. 새끼 곰 두 마리와. 집에 담벼락에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집에 있던 개들이 난리가 납니다.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나요. 그러면서 막 개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곰들이 어떻게 합니까? 흥분하죠. 그러고 나가지고 개들이 지들이 분수도 모르고 달려가가지고 싸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곰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어미 곰이 진짜 어미인지 아미인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큰 곰이 얘 강아지를 이렇게 인형뽑게 하듯이 잡으려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때 이 상황을 본 이 개 집 주인 개 주인이 몇 살인지 아세요? 여러분 17세 소녀 여러분들 나이거든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우리 집 개랑 지금 야생 곰이랑 지금 맞짱 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편안하게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어떻게 하냐면 17세 소녀가 달려가서요. 곰을 손으로 밀어요. 맨손으로. 이거 여러분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여기서 이 목자의 마음을 배웠어요. 와 진짜 이거 그러면서 이 사람 인터뷰한 게 진짜 웃겨요. 가족들이 이걸 먼저 영상을 봤어요. 이 CCTV를 봤어요. 가족들이 놀랍니다. 야 이거 생명에 정말 위협이 있는 시간 이거 시간인데 이거 알았어야지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동물 전문가들도 야 이건 진짜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이거 이거 잘못했다가는 목숨도 잃어버릴 뻔했다고 막 진단을 합니다. 근데 이 이 여자 17세 소녀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도 얼떨떨해요. 지금 다시 보니 제가 봐도 정말 황당하네요.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여인에게 이 여자에게 이 소녀에게 보였던 건 뭡니까? 내 강아지 내 강아지의 생명을 너무도 귀하게 여기고 두려움보다는 그 생명의 가치 때문에 달려가서 그 자기보다 덩치가 큰 곰을 막 밀쳐내는 여러분 세상에서도 참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이야기랑은 아주 참 대조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식사 중에 강도가 나왔는데 강도가 나타났는데 거기서 여자친구를 두고 도망가는 이 남자의 모습과 이 자기의 개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야생곰에게 달려든 이 17세 소녀 대조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17세 소녀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저한테 살짝 비춰지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 살리셨구나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고 정말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던 나를 예수님이 이렇게 살리셨구나 반주 주세요 마치 좀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저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내 삶을 인도하셨구나 라는 그 고백이 그러한 모습이 제 안에서 막 울려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한 그 모든 삶의 계획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요 세상에 어떠한 위험물이 여러분들을 다가올지라도 엄습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내시는 멋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 행복의 조건이 다른데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자꾸 인도해요 그게 도둑질하는 자들의 모습이잖아요 행복이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오세요 오세요 근데 거기 가보세요 정말 행복이 있을까요? 없어요 결국은 자신의 유익만을 취하고 우리는 도구화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이비 이단들 목자가 아니잖아요 뭔가 목자인 척은 하는데 양의 탈을 쓴 정말 이리와 같은 존재들이예요 세상에 어떠한 가치 이데올로기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이 말씀에 근거하면 주님밖에 없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 온전히 접붙인 바 되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행복 평안 위로 격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 놓여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디서 자꾸 찾지 마세요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에 머물며 살아가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뭐 교회 밖에 나가면 되게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지체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양은요 우리 안에 있어야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 안에 있고 선한 목자가 함께 할 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평안할 수가 있어요 심하다 때마다 먹을 것들도 다 공급받는 그러한 것들은 이 안에 있을 때 그리고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밖을 나가면 고생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며 이 말씀이 나에게 해주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승리하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주에 뵙소셔가